원더걸스의 호소곡 미안한 마음이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더걸스는 본격적인 호소곡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7일 디지털 싱글이 공개되자마자 각종 온라인 음악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꽃미남 배우 치마부키 사토시 주연의 영화 눈물이 주룩주룩을 담은 뮤직비디오 또한 영화에 대한 관심과 어우러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원더걸스의 소속사 측은 그동안 아이러니에서 보여준 파워풀한 댄스와는 달리 10대 소녀다운 풋풋하고 서정적인 발라드라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기 이유를 밝혔습니다.